2주에 가능입니다 조선시대에 벼슬을 하려면 과거 시험을 봐야 했습니다 해조선에서 금배지를 달고 벼슬을 하려면 역시 과거 시험을 봐야 됩니다 과거에 이장전입이 있냐 없냐 한번 봐야 되고요 과거에 성범죄 경력이 있냐 한번 봐야 되고요 묵직한 거 있어야죠 과거에 비리 부패 경력이 있거나 이쪽에 프렌들리하다 부패나 비리가 옆에 사람들이 해도 이걸 눈 감아줄 수 있는 놈이냐 같이 합세해서 이걸 같이 한 판 크게 벌려볼 수 있는 놈이냐 이래야지 금배지를 달고 빨간 잔바를 입을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아우 예전에 보면 영화 같은데 보면 비리가 되게 횡행하는 경찰서에 정말 올고준 사람이 들어오면 거기서 왕따 되잖아요 왕따 돼요 나중에 자기가 옷 벗고 나갑니다 그러니까 자기 손으로 나가게 만들잖아요 결국은 결국 비슷한 애들끼리 노는 거죠 제가 최초로 탐사보도를 했어요 2016년 새해 검찰과 세누리당의 밀월 관계를 제가 포착했습니다 가업걸 단독 보도입니까? 단독 보도입니까? 아무도 이거 보도한 사람이 없어요 이제 우리 언론 되는 거예요? 진짜 아무도 보도 안 했어요 이거는 정말 특종입니다 아주 조직적으로 세누리당이 검찰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고 있는 정황을 제가 발견했어요 원래 친하잖아요 사실 또 정기회합을 해요 검찰하고 세뇌리당이 정기회합을 해요 정기적으로 만난다는 얘기예요? 정기적으로 만나요 그런데 만나는 게 조직적으로 만나면 이게 걸리니까 비공식적으로 한 명씩 투입돼가지고 검찰하고 만나가지고 정보와 데이터 의견을 교합하는 겁니다 이거 이어달리기처럼 릴레로 만나는구나 1월 29일 기사입니다 세누리당 친이계 이병석 검찰 자진 출석 포스코 비리 혐의 경북포항 북구가 지역군 이 의원은 이상득 전 세누리당 의원과 함께 포스코 신재강 공장 중단 사태를 포함한 경영 문제를 해결해주고 협력사를 통해 금전적 이득을 챙겼다는 혐의로 받고 있다 이상득 전 세누리당 의원은 엔비각한 형이죠 네 그렇죠 친이계 이병석 씨가 검찰 출두했어요 이건 넘어갈 수 있습니다 2월 1일 기사입니다 최경환 세누리당 의원이 중소기업진흥공단 채용비리와 관련해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이던 2014년 11월 21일 박철규 전 중진공 이사장을 만났을 가능성이 있다고 검찰에서 밝힌 것으로 31일 확인됐다 중략 앞서 지난해 11월 검찰 조사를 받은 중진공 전 처장은 권 전 실장에게 연락해 검찰에 들어가기 전에 최경환 부총리실하고 사전에 다 조율하고 들어갔다 부총리실에서 검찰 쪽에 어느 정도 선을 대놓고 있는 것 같다 그 말하는 등 수사계의 의혹이 제기됩니다 이런 말을 대놓고 한단 말이야? 이런 게 조사가 됐습니다 검찰에 조사를 받으러 가면서 미리 사전에 조율을 하고 선을 대놓고 들어갔다고 뭔가 있는 거죠 커넥션이 1월 21일 기사입니다 성추행한 뒤 돈을 주고 무마하려 한 혐의들로 기소된 성을 위로했어 성을 성추행 야 이 성 누구야? 내가 잘못 긁었어요 이게 앞에 여성인데 성부터 긁은 거야 이 새끼가 성추행이 아니고 성을 추행한 거잖아 성을 성추행한 뒤 여성을 성추행한 뒤 돈을 주고 무마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서장헌 57세 새누리당 경기 포천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3년을 재차 구형했다 서 시장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박 모 씨를 성추행한 데 이어 이를 무마하려 돈을 주고 거짓 진술을 시킨 혐의와 인사권과 인허가권을 남용 산정호수 인근 임야에 대한 개발을 부당하게 허간 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지난 2월이 기소됐다 이런 기사가 있어요 지금까지 보면 굉장히 기사들이 산재되어 있네요 산재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패턴들이 있어요 1월 13일 기사입니다 새누리당 김태현 의원 5천만 원 받고 민원 해결 의혹 피소 김태현 의원이 시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민자사업인 서울문산고속도로에 대한 공약을 파기하면서 적극 추진하며 수용 예정 땅주인 4명으로부터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총 5천만 원의 후원금을 교보받은 사실과 관련하여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혐의로 김태현 의원을 13일 오전 10시 의정부 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 고발했다 이런 게 있어요 2월 1위 기사입니다 영등포 갑 박성규 예비후보 선거법 위반 혐의 검찰 송치 서울 영등포 경찰서는 20대 총선을 준비하면서 불법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박성규 새누리당 영등포 갑 예비후보를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이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예비후보는 2012년 지역구인 영등포구 내에 더불어 꿈이라는 왜 더불어 꿈인지 왜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더불어 민주당도 아닌데 왜 더불어 꿈이라는 사단법인을 설립한 뒤 유명 가수를 불러 콘서트를 열고 3만원 상당의 티켓을 지역주민에게 무료로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거운동이네 1월 5일 기사입니다 끝이 없어요 고 성한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왕구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년이 구형됐다 1월 22일 기사입니다 성한종 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재판에서 연일 검사들에게 호통을 치며 훈계를 하는 동 검찰과 날선 신경전을 벌였다 껌도 씹었죠 보세요 제가 앞에서부터 다시 한번 볼게요 이병석, 최경환, 서장원, 김태원, 박성규, 이왕구, 홍준표 새해 한 달이 채 가시기 전에 무려 7명에 달하는 새누리당 의원들이 검찰과의 커넥션을 보여주면서 왔다 갔다 계속 들락날락하고 있는 사실 이게 불구속이기 때문에 정황을 포착했어요 가서 안에서 뭘 하고 있는지 아무도 알 수 없는 아무튼 감빵을 갖다 완전히 구형이 돼가지고 들어갔다는 내용은 없어요 그냥 어떻게든 계속 검찰이 들락날락하고 있어요 뭘 했을까요? 로식적으로 뭘 했을까? 더민주는 아예 검찰의 코빼기도 안 보여요 제가 검사를 해봤는데 이게 뭐냐? 제가 볼 때는 검찰과의 강제 돈독해 하면서 실전 전투 경험을 쌓는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에 7명이 다 새누리당에서 방귀 좀 끼는 양반들이 이름 있는 사람들이 위아래 서예가 관계없이 계속적으로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검찰의 들락날락거리면서 실전 법정 전투 경험치를 쌓고 있어요 그렇죠 이게 이 패턴들을 봤을 때 보통 이게 비슷하게 가야 되거든요 범죄라는 거는 근데 왜 이렇게 새누리당이 집중돼서 검찰 조사에 임하면서 검찰에 왔다 갔다 하느냐 이거는 뭔가 배후 정황이 있습니다 뭔가 배후의 힘이 있다 죄를 지어서 그런 게 아니라 죄를 지어서 한 게 아니라 이렇게 많을 수가 없어 야 이 개신개 이렇게 많이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튜토리얼이라는 거 아니야 누가 시킨 거다 누구 연습하고 있는 거다 연습하고 있는 거다 튜토리얼 내가 왜 이걸 진지하게 들었지? 아 나 진짜 이 씨 그러니까 이게 더민주하고 새누리당의 비슷한 의석을 나누고 있는데 지지율도 비슷하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슷한 률 10명이 검찰 조사 가졌으면 적어도 8명 7명 정도는 저민주에서 나와야 된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98% 대다수를 검찰과의 커넥션들이 포착이 된 거예요 이거는 내가 볼 때는 검찰 쪽에 뭔가 전달한 물건이 있던가 아니면 뭔가의 편지 서신 혹은 돈 돈다발 이거를 따로 만나 주기에는 눈치가 보이니까 들고 들어가 자기가 일부러 성범죄를 저질리게 한 다음에 가지고 들어가는 게 아닐까 야 그럼 시발 전과 28범이면 검찰과 커넥션이 있는 거냐 그런 애들만 시키는 거죠 깨끗한 면을 시켜서 위아래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성범죄 무슨 불법 비리 정황 그래서 아빠 서두에 제가 말했잖아요 세유의당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이렇게 검찰과 커넥션을 위한 어떤 업무에 최적화된 요원들을 뽑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얘들은 어떻게든 죄를 저질리게 만들어야 된다 그래 의심받지 않으니까 가능아 언제쯤 진지하게 그만 얘기할 거냐 그래서 2주의 가능 정리 네 빠 가능도 탐사보도 가능하다 나도 레몬 하나만 아 나 이 개새끼 이제 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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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을 사람이 없으니까 우리까지 낙는 거야 저는 이게 합리적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뭔가 있습니다 정말 무언가가 있어요 검찰에서도 이렇게 많은 비율의 생리당 의원들이 오면 힘들 텐데 뭐 할까 과연 이 오랜 시간을 근데 사실 들어가서 뭘 하는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밥 먹고 얘기하고 정보 교환할 수도 있겠죠 뭐 저기 땅 살아노라 조만간 저기 공사되니까 아 저는 그럴 수도 있어요 그 검사 검찰에서 그 본의 안이 그리고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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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명 찍으면 어 이완구 이완구 오고 여기에 하나를 제가 낄라 그랬는데 이건 안 낀 게 있어요 이건 다음에 제가 낄 건데 지금의 생리당 의원들 지금 이제 공천받으려고 많이 그 인물들을 영입하잖아요 검찰 출신이 엄청 많습니다 셀프로 조사시키고 셀프로 검찰에서 들여보내는 거죠 일종의 검증장치라는 거죠 내가 검사 쪽에 가서 검증을 하는 거 이 새끼가 나를 어떻게 해줄 것인가 나의 처분을 아 미리 미리 빼줄놈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검증을 한 다음에 얘가 우리 인사가 되는 거다면 그때 데리고 와서 영입을 하는 일종의 검증장치다 아 설득력이 있네요 지금 빡가능이 하는 게 새누리당에서 계속 쓰는 전법이에요 말도 안 되는 걸 계속 얘기하니까 아니 나중에는 아니에요 진짜 같잖아 그런데 다른 나라와 달리 유독 우리나라에서는 검사 출신들이 퇴임 이후에 정계에 진출하는 빈도가 좀 잦은 걸로 보입니다 내년 총선도 예외가 아니어서 현재까지 새누리당에서만 어림잡아 30명 이상이 여의도 입성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거 뭔가가 있습니다 아 뭔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아 그 병법 그거 있잖아요 들어가서 하는 거 뭐요 이열치열 들어가서 하는 거 뭐요 이심전심 전입신고 아 예 아 저는 이거 되게 설득력 있다고 봐요 저도요 아 똑똑한데 예 빡가능 새누리당 단독 보도예요 빡가능 새누리당 이거는 김호주 총수 김호주 총수가 얘기한 거 아니에요 제가 얘기한 겁니다 아 그래 그러면 이거 너 저작권 신청해 예 단순한 범죄에 관련 조사 이외의 것들이 분명히 있다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새누리당으로 영입되는 사람들의 가장 많은 퍼센트의 검찰 출신이에요 뭔가 있습니다 검찰하고 새누리당 친한 거야 뭐 지금은 일이 아니죠 왜 친하겠어요 자주 보니까 친하지 이렇게라도 자주 먹는 거 자주 밥을 먹고 먹던가 그러니까 저희 뭐야 불러다가 이렇게라도 얼굴 한번 보여야죠 식사 한번 하시죠 뭐 이렇게 뭐 설득력 있습니다 넘어가죠 다음주는 2주의 최고 개새끼를 선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슝 자 국어 시간이 돌아왔어요 또 연기하나요? 일동 조용 네 일동 발기인 줄 알았어요 아니 발기라고 써놨어 지가 어머 거기 못 보던 학생이 있네 새로 전화 갔나 봐 야 오늘은 세다라는 단어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겠어요 세다요? 세다 네 세다라는 단어 뜻 아는 사람 저도 모르겠어요 거기 뉴페 한번 말해볼래? 뉴페 사전적 의미 오래된 얼굴 물 모스페이스 힘이 많다 행동하거나 밀고 나가는 기세 따위가 강하다 능력이나 수준 따위의 정도가 높거나 심하다 사물의 감촉이 탁탁하고 뻣뻣하다 전 세요 전 세인 것 같네요 그렇죠 힘이 세다라고 말할 때는 우리가 지금 여기 컵이 있잖아요 뚜껑을 열 때 이거 여는 거는 적당한 힘을 강한 거지 센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근데 우리가 사회적으로 세다라는 의미를 여성에게 어떻게 쓰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아 여성이 세다 여자한테 세다라는 걸 어떻게 사용하는지 자 기사에서 글고 왔어요 행시 출신의 첫 여성 사무관 기재부의 첫 여성 서기관 이분이 있는데 이제 이분한테 주변에서 뭐라고 한다면 하냐면은 여자가 너무 세다라는 소리를 듣고 싶지도 않았지만 업무 능력이나 추진력이 남자보다 못해서 안 됐었다 라고 말했다 뭐 그러니까 세다라는 말을 계속 들어왔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방송인 서유리 씨 있죠 아 저 좋아합니다 서유리 씨 네 그분한테 이휘재 씨가 서유리는 얼굴도 예쁘고 목소리도 예쁘다 다만 성격이 조금 세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고 근데 이휘재가 서유리 씨한테 이랬잖아요 너랑 만나는 남자는 로또겠다 이게 이제 그 유부남들이 그 처녀를 어떻게 한번 해보고 싶을 때 던지는 가장 형식적인 멘트죠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주변에서 많이 보고 들었어요 넘어가죠 네 세 번째 사례는요 여기 또 연기자 김혜성 씨가 김혜성이 하이킥에 나왔던 애죠? 맞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어떤 감독님이 김혜성 씨한테 혜성이 잘생겼다라고 말을 했대요 그래서 그 옆에 있던 여자 배우 두 명이 난 쟤 잘생긴 거 모르겠는데? 라고 했더니 김혜성 씨가 그 여자 두 배우한테 어 저 누나들 세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세다 세다 그리고 네 번째 경우는 이제 신동엽 씨가 이제 어떤 방송에서 예능국 여자 피디들 세다 이렇게 말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 세다라는 말의 의미가 되게 여러 가지로 사용이 되고 있는 것 같네 그러니까 세다라는 거는 보통 그 이상의 보통보다 벗어난 걸 말하는 거잖아요 보통 이상으로 강력하다 네 근데 이 여자분들이 뭘 했나요? 그냥 자기 위치에서 자기가 마땅히 해야 할 능력을 펼쳤을 뿐인데 세다고 하잖아요 가혹거를 들을 정도로 유머를 갖추신 여자분들이라면 분명히 평소에 세다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으실 거예요 박새롬이는 평소에 세다라는 말 들어봤나요? 저 지금은 그래도 좀 잘 안 듣는데 학생 때는 진짜 어마어마하게 아 세다라는 말 그때는 힘이 진짜 센 거 아니에요? 때리면 뭐 이런 말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너클블러님은 여자한테 세다라는 말을 언제 쓰세요? 저는 별로 안 쓰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이게 남자 입장에서는 세다는 말이 어때서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여자 입장에서는 세다라는 말을 들으면은 아니 내가 뭔가 잘못한 건가? 왜냐면 세다라는 말이 너 힘 세! 우와 축하해! 이렇게 축하해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뉘앙스는 아닙니까? 그렇죠 비꾸면서 아 야 너 세다 이렇게 여자가 컨트롤하기 힘들다 내 맘대로 안 된다 그러니까 사회에서 적당히 네가 보여줘야 돼 유들유들함과 적당한 힘의 강도가 있는데 이 이상 네가 넘어가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죠? 아니 그 뜻이겠죠 그러니까 남자한테 세다는 표현은 비교 대상이 남자일 가능성이 높겠죠 남자가 남자를 비춰봐서 네가 더 세다라고 하는 표현일 테고 여자한테 세다는 남자와 비춰봐서 너무 세다 아 제 남자만 네가 남자를 넘어서려고 하는구나 남자를 넘어서려고 하는구나 너의 기가 이런 비교 대상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언어의 전제는 뭐냐면 여자라면은 단연코 남자보다 기가 약하든가 그렇죠 어떤 발언하는 수위들이 약해야 된다 제가 겪었던 걸로 의하면은 이제 제가 학생을 벗어나서 좀 직장을 다니면서는 사실 말을 유들유들하게 하고 그냥 에이 왜 그래요 이런 식으로 넘어가가지고 세다 이런 말을 잘 안 듣는데 학생 때만 해도 제가 이제 뜻이 있으면은 그 뜻을 관절시키려고 했어요 네 엘진이었잖아요 연도나 씻고 다니던 얘기였어요 어쨌든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통의 여자의 상태를 제가 느끼기로는 유들유들하고 부들부들하고 아 왜 이러세요 약간 이런 말투를 가지는데 그런 걸로 전제를 하고 그거를 벗어나면은 세다라는 말을 붙인다고 느껴졌던 거예요 이 언어 자체가 정치적인 올바른 단어는 아니다 이 쓰는 양태도 그러고 이 용래도 그러고 그럼 올바른 단어는 뭐가 있을까요 세다라는 말을 이렇게 하면 되죠 아우 세네요 그러니까 아니 남자 아우 세다 야 단어가 틀렸다고 제가 기사를 검색해본 결과 이제 세다라는 단어를 검색했는데 여자한테 세다라는 말은 붙는데 남자한테 세다라는 말은 진짜로 물리적인 힘이 세다 그렇죠 이런 거 말고는 붙지를 않아요 실제로도 정력이 세다 맞아요 실제로도 뭐 보시면은 남자한테 야 너 세다 이런 말 안 쓰잖아요 아 맞습니다 남자 다운 거니까 아니 그렇다면은 세다는 말이 뭐 여자들의 피해의식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 보면은 왜 그런 속설 있잖아요 말띠면은 팔자가 세다 뭐 여자들은 특히 그런 게 팔자가 세다라는 말 있죠 제가 또 말띠예요 그래서 보면은 우리 통기적으로도 1978년 말띠 그때 출산율이 14% 여성들은 하락했어요 여아 출산율이 떨어졌다고? 네 엄청난 수치인데요 네 1990년도에도 여아는 줄고 남아 출생 비율은 예전보다 4% 넘게 올랐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여자들은 좀 이 세다는 말이 태생적으로 생존의 문제라고까지 좀 과대해석을 한다면은 네 맞붙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 근데 그러면은 이 출산율 조절을 어떻게 해야 하니 여자면 그냥 안 낳는 거야? 낙태를 한 거죠 그렇죠 낙태하든가 그 당시에는 낙태 비율이 좀 높았으니까 아들이 나오면 더 이상 날 생각 안 하고 말띠에 태어난 여자애가 팔자가 세기 때문에 네 세다는 말은 그러면은 어떨 때 쓰는 거냐 제가 알려드릴게요 세다는 이럴 때 쓰입니다 일본의 초대 총리인 이토 히로부미 있죠 네 그분이 맨 처음으로 카색스를 하셨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때는 중세니까 말에서 한 거를 말 섹스 카색스 그러니까 처음으로 카가 아 카가 처음 나왔을 때 네 그때 그래서 처음으로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땐 카가 넓지 않았을까요? 존나 넓었겠죠 굉장히 넓지 않았어요 우리 타이타닉에서 보면 비슷한 카색스 나오잖아요 네 이런 문을 보고 성육이 세다라고 하고요 아 이게 그런 게 있나봐요 이 권력자들은 거의 1인 독재를 하는 수준의 권력자들은 일단 영호호색이고요 너무 피를 주체를 못하니까 피가 가슴에서 구멍에서 나오나봐요 그렇다 하고 그리고 최근 기사를 보면은 몸속에 항암제 구슬을 넣어서 간암을 치료하는 그런 기법이 항암제 불화를 네네네 그렇대요 이런 구슬 여러모로 몸에 넣어주면 세다 이렇게 쓰는 거고요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될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아놀드 슈알 제네거 이분이 하루에 여자 5명을 불러들여서 5번 넘게 했대요 아 몇 살 때요? 66살 때요 아 최근에요? 66세? 최근 66세에요 5명을? 이 사람아 아 그리고 2011년에 가정부와의 불륜으로 뭐 혼해자까지 있는 사실이 들통났다고 해요 이런 분들 또 일컬어서 정력이 세다 아 세다 아 근데 가정부하고 불륜은 보통 이러면 아 가정부가 엄청나게 예쁘거니 하잖아요 가정부 봤어요 어떻게 생겼는지? 봤어요 장난 없어 완전 아줌마 이만해 아 그래요? 아 슈알 제네거가 성적 취향이 다를 수도 있죠 그런 게 좀 독특한 사람인 것 같아요 아 근데 보면은 미국에서는 가정부들이랑 불륜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잖아요 아 가정부가 정부네요 아닐 가짜의 정부 집안의 정부? 네 정부 하나씩 들여놓는 거네요 네 그래서 보면은 가정부들이 외모가 썩 훌륭하지 않아요 아닐 가짜는 뭐야 아닐까? 아닐까? 뭐야? 아니 정부 아닐까? 나는 이 방송에 가능한 멘트만 다 따가지고 그것만 따로 곱씹으면서 한번 들어보고 싶다는 생각 그래서 가혹거리 제 청취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가요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저도 녹음할 때 모르다가 등음을 보면서 알아요 아 진짜 재밌어요 아이고 네 어쨌든 세다는 이럴 때 쓰는 것입니다 여성분들한테 주변 남자분들 세다는 말 좀 자제하도록 해요 네 이상 오늘 국어 시간은 끝났고요 아 그러니까 박세범 씨가 제시한 세다의 올바른 용래는 정력이 세다 그래서 우리가 여자보다 세다 그러면 정력이 센 여성분들을 말하는구나 그러니까 자보지도 않고 알 수가 없는 거니까 자본다면 쓸 수 있다 그러니까 이희재 씨가 자보지도 않은 여성분들 세다 그러는 거는 말이 안 된다 이거는 거짓말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야 너 세다 그러면 자본을 하는 말이라고 해야 된다 그 뜻이 되겠네요 이 얘기를 쓰려면 일단 그 여자랑 잡아야 된다 성역이 주체할 수 없다 야 개쎄 그러니까 결론 그러지도 않고 세다고 하는데 개새끼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의 대다수의 청소년들 혹은 청년들은 세다는 말 여자한테 못하겠네요 절대 못하겠네 그리고 말할 수 있는 여성들이 극도로 축소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남자들은 저 같은 스타일의 미친놈 자보지도 않고 마구 내질리는 스타일 아까 가능할 때도 기사 몇 개 모아놔 놓고 커넥션이 있다고 우기는 것처럼 실제는다 그거는 넘어가고요 알겠습니다 이주의 개새끼는 여자한테 함부로 세다라는 말 하는 새끼 조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까고 나니까 여자한테 할 말이 별로 없더라 그런 건 좀 있어요 근데 표현을 정확하게 해줄 필요가 있어요 세로마 너 팔 힘이 되게 세다 이런 식으로 팔 힘에서 성적 욕망이 나타난다? 핸드접 하나는 기가 막히네 이렇게 보나요? 앞에 연예인들 같은 경우엔 성격이 지랄맞다 이거를 성격이 세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잖아요 이런 경우엔 그냥 지랄맞다고 얘기를 해주는 게 그렇죠 걔는 다 좋은데 성격이 지랄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오히려 좋을까? 모르겠네요 아무튼 넘어가겠습니다 슝! 자 이주의 정변가도 시간입니다 이주의 정변가도 저희가 두 번째죠 이번 주는 진짜 저희가 정치 중에서 병신 같은 뉴스만 전하잖아요 근데 대박 사건이 터졌어요 너무 강해서 이주의 이슈는 이걸로 하나 거의 끝장이다 강용석 변희재가 손을 잡고 박원순 아들의 박원순 씨 아들 박주성 씨죠 박주신 이름이 뭐예요? 박주신이요 박주신 씨 박주신 씨 아들의 병역 비리 저격 긴급 대국민 보고대회를 연다고 합니다 이분도 조만간 팟캐스트 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정말 이걸 포기를 못하겠나 봐요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이런 콤비가 저도 옛날에 생각을 해봤어요 정말 대단한 병신들 둘이 만나면 어떤 방송이 될까 가능한 게 거의 없다? 저희가 이거는 뭐라고요? 우리가 유혹감을 느껴야 돼요 이분도 둘이 만나는 거에 대해서 진짜 근데 이렇게 끈질기게 물고 들어주는 집념은 정말 인정을 해줘야 된다 한 놈은 불독달 한 놈은 저기 염색체 이상한 치아와 이게 약간 특히 우리 저 변ATMC 이분 내일 벌금도 엄청 많이 밀려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 다 낙선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죠? 한 사람은 기웃기 당하다가 정당에서 발로 차였고 한 분은 실제로 낙선을 했어요 이분들의 경험들이 패배적인 경험들 두 분을 뭉치게 하는 원동력이 된 것 같아요 그거 있잖아요 이렇게 말하면 좀 그런데 각반이 좀 지저분하고 공부 좀 못하고 또 운동도 못하고 약한 애들 있잖아 웃기게 같이 다녀 약간 쭈구리들끼리 같이 다니는 그런 느낌인 거죠 지금? 둘이 안아봤어 천생령분이야 제가 볼 때 정말 강용석씨하고 변인씨 천생령분이다 이런 콤비를 너무 늦게 만난 게 아닐까 서울대라는 학창실을 만났으면 둘 다 학교 내에서 알아주는 X투리오가 됐을 텐데 두 명이니까 정신트리오 역시 트위스로 됐을 텐데 너무 늦게 만났습니다 사람이 운명이 있었다면 이런 사람들은 일찍이 만나서 결혼시켰어야 돼요 너무 늦게 만났으니까 불륜이죠 아 그렇네 또 강용석씨가 강하잖아 아 그렇네 아 그래요 근데 나는 걱정되는 게 둘이 같이 지내다가 조만간 강용석씨가 변인씨를 고발하지 않을까 고발 아 제가 봤을 땐 두 분이 궁합이 좋아 속궁합도 좋아 네 좋아요 잘 맞나 보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누가 자 그러면 저희가 이슈 세 가지를 잡아왔어요 과연 정말로 박원순의 아들이 병필을 저질렀는가 팩트를 먼저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특별 게스트 너클블러님께서 네 이거 질문이 좀 잘못됐어요 과연 병역 비리를 저질렀는가 제가 봤을 땐 이게 명확하게 확정이 되려면 앞으로 한 15년 정도 15년 15년 정도 봐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게 정확한 표현으로는 박원순 아들 박주신은 지금이라도 병역 비리를 저질러야 한다 더 늦기 전에 저질리기 전까지는 끝나지 않으니까 이 싸움이 한번 볼까요 자 이게 되게 2011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박주신씨가 공군에 입대를 했어요 근데 고등학교 때 다쳤던 데가 재발을 해가지고 퇴소를 합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가지고 제출해서 4급 판정을 받아요 자 여기까지 봤습니다 근데 드디어 우리 뭐가 등장했는데 뭐가 아 가스 뭐가 뭐가 터진 거야 아니 되게 플라스틱하고 무슨 피부가 되게 많이 부딪혔는데 순식간에 이럴 때 쓰는 겁니다 쎄다 쎄다 자 내 중요한 얘기 하잖아 너 뭐 먹었어 조사했어 야 껄림이다 이거 와서 대충 너이씨 뭐 내가 도와달라고 해놓고 대충대충 시간만 때우다 갔냐고 나한테 뭐라 한단 말이야 또 근데 열심히 조사했단 말이야 네 듣죠 자 아무튼 4급을 받아요 아 드디어 우리 히어로가 등장합니다 강용석 강용석 강용석이 이거 비리다 지적을 합니다 1년 뒤에 자 이유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 병원 의사가 그러니까 박주신 씨가 나와서 진단서를 받은 이 병원의 의사가 예전에 병역 비리와 연계가 있었던 사람이다 아 라는 거 하나 전례가 있었다 또 하나 그리고 국방부에서 최종적으로 그 군 지정병원 해민 해민 스님 해민 병원 해민 의원 그 스님님이 운영하는 병원은 아니고 해민 병원이 있습니다 자 거기서 박주신 씨가 바깥에서 찍은 촬영을 가지고 그걸 지정했다 사급 판정을 했다 이래서 부정이 있었던 거다 이렇게 합니다 봐줬다 자 근데 그래서 국민 감사를 청구합니다 근데 이거 다 위험위로 결론이 났어요 감사했을 때 자 끝 끝났어 혐의 없다 그 사람이 예전에 관련돼 있던 거랑 전혀 무관하고 얘네들이 설사 갔다 손 치더라도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 근데 드디어 강용석 카르텔이 등장합니다 카르텔 이렇게 카르텔 단체 중에 재밌는 데가 있어요 우리 당연한 조직 어버이 연합 아 그 다음에 어버러지 연합이죠 나 여기 너무 좋아 그리고 뭐 자유 들어간데도 나 이거 제일 좋아 남침용 땅굴을 찾는 사람들이 일명 땅찼사 땅군들이야 땅군들 땅굴은 잘도파네 뭐 이런 노래가 있죠 사계 아무튼 이런 단체들과 땅굴은 자꾸파네 사계 드디어 MRI가 바꿔찍이 됐다 이렇게 해서 합니다 MRI를 찍어서 사진을 바꿔찍이 됐다 MRI가 바꿔찍이 됐다 다른 고질적인 문제가 있던 사람의 MRI가 박주신 걸로 바뀌어서 들어가서 사급을 받은 거다 대리인이 있다 근데 그래서 사실 이 개인의 MRI 촬영 자료 개인 신상을 털면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다 깠어 그래서 얘는 아니다 바꿔찍이 됐다 이런 걸 주장을 하죠 그래서 강용석 강용석이 까면 안 돼 까면 안 돼 일단 까면 안 돼 일단 까면 자체가 불법이지 근데 자 그래서 결국엔 뭐가 갑니까 공개 심검이 갑니다 공개 심검을 했어 했어 언론사 와 의사들 막 있어 존나 뻔찍이 됐다 그래서 결국엔 기존에 제출했던 자료와 공개 심검한 자료 일치 확인했다 문제가 없다 바꿔찍이 한 거 아니다 원래 박주신은 원래 문제가 있다 했어 그랬더니 드디어 자 2라운드 끝났어요 2라운드 끝났죠 2라운드 끝 그랬더니 뭐가 나오냐 세브란스 병원 4층에는 73번 방 74번 방이 있습니다 4층에 MRI실이 있어요 4개가 있는데 박주신 74번 방이 있었습니다 73번에 실제 환자가 있었다 대리인이 있었다 그래서 둘의 자료가 교체됐다 이건 무슨 말이냐 그 당시 공개 심검에 있던 모든 사람들 언론사 관계자 병원 관계자 다 몰려온 사람들 다 짜구쳤다 이게 되죠 다 빨갱이 다 빨갱이 그래서 바꿔쳤다 진짜 합니다 이게 가능하려면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매수해야 되는 거야 이 음모롱의 스케일이 엄청나게 커요 그러니까 히틀러가 살아있다 이후로 이렇게 전율 높게 본 거 처음이에요 다른 인구를 인간을 공격하기 위한 인공구조물이라는 얘기랑 비슷하네요 그런데 73번 방에는 원래 지멘스께 설치되어 있습니다 MRI 지멘스 유명한 업체죠 74번 방엔 필립스 필립스 유명한 업체죠 상호 호환이 안 돼요 데이터가 다르니까요 다른 장치에서 불러올 수가 없어 그렇죠 73번에 있는 방 자료를 74번 방에서 불러올 수가 없어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구나 이거는 이 관련자와 검찰 측 의견으로 또 3라운드 종결 종결됐습니다 또 졌어 안 돼 그랬더니 또 나와 또 나와 방법은 알 수 없으나 방법은 알 수 없으나 제 3자의 것이다 교체됐다 어쨌든 어쨌든 바꿔치기 된 거다 자 그러면서 또 나옵니다 아 근데 이게 석연치 않아 이제 없어 아 이유 없이 바꿔치기 됐다 이게 없잖아요 자 그래서 이때 등장합니다 엑스레이 아무튼 엑스레이 박주신 씨가 뭐 처음에 재검받을 때 찍고 영국 유학 가기 전에 찍고 했던 엑스레이가 있어 엑스레이 자 근데 엑스레이에 봤더니 무슨 석회화 현상 이게 그 사람 박주신으로 예상되는 것과 달라 뭐 이렇게 좀 뿌옇게 나오고 막 이게 심한데 뭐 암할감은 했다 안 했다 그랬더니 또다시 전문가가 나와 그건 촬영 각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자 또 라운드 끝 몇 라운드까지 간 거 무한반복이네요 그랬더니 이번엔 또 암할감이 나와 아 이때 등장하네요 박주신의 엑스레이 치아 엑스레이를 보면 암할감 치료 흔적이 보인다 근데 암할감은 가격도 싼 데다가 치아가 검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선호하지 않는데 무려 박주신이 중산층의 자식인데 어떻게 이런 싸구려 사람들이 하지 않는 암할감을 했냐 암할감을 했다 이거 엑스레이 조작된 거다 단순하게 돈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시술을 내가 봤을 때 중산층 되는 박원순의 아들이 했을 리가 없다가 그거가 되는 거예요 박원순 아들이 맥도날드에서 햄버거 사 먹었으면 그걸로도 십이 걸 수 있겠네 박주신은 아니야 박주신씨가 버스를 타고 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산층 되는 사람은 차를 사두거든요 이때 박주신은 주치의 등장 내가 암할감을 추천했다 또 라운드 끝 또 끝 근데 이런 근거라면 박주신씨는 군대 안 가는 게 맞아요 아니 돈 있는 집안 서울에 나가고 아빠가 권력 있는 군대를 왜 가 또 안 갔어 또 찾아봤어 근데 의사가 좀 이상해 의사의 치과의 자료를 다 찾아봤더니 박주신의 의료보험 기록에 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았던 번호가 막 되어 있고 해 이거 이상하다 이 새끼 자료를 다 조작한 거다 이렇게 또 이게 중산층의 자녀가 나라 자료를 전부 다 조작을 했다 그랬더니 이제 서울지검이 나서서 당시 이 치과에서 사용했던 프로그램이 그 자료가 쌓이면 과거 자료가 누적되기 때문에 세금 번호로 바뀌죠 그게 바뀌면서 예전 자료가 누적될 수 있다 업데이트돼요 그거는 프로그램의 문제지 얘가 사기꾼이 아니다 또 라운드 또 종결 지금 8라운드까지 왔습니다 7.8기의 자세 역시 강홍석이야 울면 안 내려놔요 그래서 드디어 마지막 마지막 자 박주신의 또 치아가 등장 치아 아마이가 아 그 어금니를 하나 뺐어 예예 근데 3년 3개월 동안 이빨을 안 해놓은 거야 근데 어금니를 뺐는데 안 해놓았다고? 안 해놓았어 근데 어떻게 아버지 박원순이 아들이 부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서울대에 나왔는데 어금니가 중산층 이상 되는데 3년 3개월 동안 어금니가 없어 어떻게 안 해줄 수가 있냐 이거 아니다 이거 말이 안 된다 박원순이 아들의 그러니까 직접 증거는 하도 없고 내가 평가했을 때 박주신은 잘 사는 집안 아들인데 그렇지 저렇게 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럴 리가 없다 그렇게 되는 거군요 어 그것도 또 12 응 9라운드 끝으로 이게 마지막 공개신검 때 자료에 날짜가 8월 25일로 되어 있었어요 네 근데 이게 받은 날짜가 2월 22일이야 어 애네들이 또 조작됐다 그래 야 날짜 틀렸으니까 병원에서 잘못 입력했대 아무튼 이렇게 해서 지금 4년째 아 끌고 있는 거예요 네 4년째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끝나려면은 박주신이 지금도 늦지 않았다 병역비를 저질러야 된다 저질러야 끝나는 거구나 다 이빨을 다 뽑고 암아이 가면 다 때려넣어 일부러 일부러 그리고 다시 MRI를 찍어 그러니까 이게 자 보세요 설사 다시 MRI를 찍었어 다 들어와서 다 같이 봤어 어 그러면 그런데 똑같이 또 나와 어 그러면 아마 이쪽에서는 또 짐앤스하고 필립스를 다 매수했을 거라고 분명할 겁니다 이 대기업을 다 매수했을 거니까 짐앤스가 독일에서인가 그렇죠 아마 그러면 또 그리고 또 해 또 아마 박주신의 얼굴이 페이스 오프 됐을 것이다 실제 환자의 대가리에 박주신의 얼굴을 덮었을 것이다 유전자 검사를 척수 안에 골수를 빼서 검사를 해봐야 된다 이런 얘기 나올 수 있겠죠 그러면 또 현대 과학기술을 검증을 해서 클론 기술은 지금 적용할 수 없다 해 그러면은 외계 문명체가 왔을 수가 있다 박주신의 클론을 똑같은 걸 만들었다 허리에 디스크를 심어서 클론을 만들었을 것이다 외계인 종북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지금이요 늦지 않았다 이들의 노력과 의지와 기간에 4년 동안에 눈물어낸 눈물어낸 어떤 노력들 이걸 봐서라도 박주신은 더 이상 회피하지 말고 회피하지 말고 기회를 그냥 저질러라 지금이라도 제 입대를 하면서 다시 저질러라 내가 박주신이었으면 저는 병역비 저질러 거예요 나도 너무 불쌍하잖아 이분도 인생을 4년 동안 낭비하고 있어 그런 명언이 있잖아 가치가 있는 일들이 얼마나 있고 사람들이 봉사 봉사하러 가겠다 4년 동안 4년이면 군대 2번 갔다 왔어요 어떤 소명의식에 의해서 신의 울림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하는 거잖아요 인정해줘야 돼요 나라에서 박세림이 아까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이랬잖아요 별 말 아닌데 그 명언이 있잖아요 누가 미친년 취급을 하면 미친 짓을 해라 이런 말도 있어요 미친 짓도 10년 하면 그게 도가 된다고 이것도 제가 5년 정도 더 하면 나라에서 치아야 돼요 미친 짓 인간문화재 아무튼 저는 이 과정 자체에 상당히 눈물어린 그런 과정이라고 봅니다 진짜 인간도라만 인간도라만 지금 벌금형 벌금형을 맞았고 지금 선거공판 지금 오늘이 2월 2일이니까 내일 2월 3일에 최종 선거공판이 있습니다 선거공판이 끝나면 강용석이 얘기했죠 제가 처음 문제를 제기한 이후로 50개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화나고 붕통터지고 힘들게 했던 긴 투쟁이 일단락 될 수 있을 것이다 일단락은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번에 슬리당에서 발로 깠잖아요 다른 언론 몰이 할 만한 대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박주인 사건은 평생 가져갑니다 5만원 매팅할 거예요 2월 3일 2시인가요 그때 선거공판이 끝나면 4시에 강용석 변이제 황장수 등이 함께하는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 박주신 병역 비리 의혹 긴급 대국민 보고 대회 이거는 가능한 게 거의 없을 거래 필적하는 병역 비리 대단지인데요 그게 끝나면 6시 30분에 바톤터치 공정한 병역 의무 의행을 위한 대국민 궐기 대회가 진행이 됩니다 궐기 대회면 다 같이 뭐 해서 행진하고 이러는 거예요 박주신 씨 아들 병역 비리라고 쟁가 부르고 강용석 씨는 군대에서 병사들을 졸업했을지언정 병역 비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갔다 갔다 이거야 당당하다 무슨 일을 저질러도 갔다 왔다 이렇게 멘트를 하는 강용석은 2012년 2월에 재검 과정과 의학적 판단을 모두 존중한다며 의원직을 사퇴했죠 그런데 5월까지 월급 받고 활동비 다 받아 쳐먹고 아무튼 그의 어록으로는 아나운서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 줄 생각을 해야 한다 그리고 너 고소 너 고소 이런 주옥의 명언들이 있죠 이분은 오뚜기 참치에서 CF 하나 따셔야 돼요 왜요? 고소하니까요 아무튼 저는 해야 된다 결국은 저질러야 이 긴 일이 끝나는 거 실제로 해버려야 된다 저는 이게 박주신 씨도 대단한 거죠 맞아요 그리고 강용석도 대단하고 저는 제가 오늘 게스트로 나오긴 했습니다만 사실 정말 더 딱 어울리는 단체 있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남짐용 땅굴을 찾는 사람들 이분들도 의지가 대단하시네 이분들 땅찼사 그래서 땅찼사 이분들 이분들은 정말 땅찼사로 가나요? 그렇죠 에로드 같은 거 들고 가나요? 쑤시고 댕겨? 땅들 다? 그리고 하고 하루 종일 댕기는 거예요? 토끼 이런 거 나라 생각하다 하는 거 아니겠죠? 저는 그래서 지원금 나오거나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분들이 지금까지 계속 이제 계속 고발 고발하고 무혐의 고발 무혐의 고발 무혐의 이 과정을 계속 겪으면서 만들었던 단체들 이러면 되게 재밌어요 고사모네요 고발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그냥 심심하면 고발하는 거야 이 모두 전 과정을 즐기는 거야 왜 내가 심심하니까 심심하니까 고발하고 저 사람 벌벌 떠는 거 보고 즐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실 이분들이 되게 클래식한 분들이에요 지금 뭐 단어들을 이렇게 짧게 짧게 조합해서 이렇게 줄여서 줄임말들 많이 쓰는데 이거 보세요 이거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 박주신 병역 비리 의혹 긴급 대국민 보고대회 얼마나 친절합니까 이게 함께하는 뭔가를 보여주기 위한 어떤 애틋한 어떤 행보가 아니겠느냐 사실 이게 뉴스에서 제목만 나와도 사람들 머릿속에 각인시킬 수 있어요 계속 이게 제가 이런 전략을 선택했다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하도 이 야권들에서는 병역 비리가 거의 없어요 원래 이 아버지가 친일 좀 하고 부동산 자산가에다가 돈 좀 많이 있어요 애들 원래 군대 안 보내는 거거든 세륜당에 아킬레스건이 군대 병역 비리 문제입니다 갔다 온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야권을 찾아야 되는데 그게 박주신이었다 그리고 이게 결론이 났는데 계속 이렇게 물고 늘어지는 이유가 이런 인상을 심는 거죠 병역 비리의 야권 인사가 있다 결론이 나든 안 나든 최대한 오랫동안 이 사건에 대한 어떤 소음들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구심이 들게 만들어주니까 계속적으로 가치는 증가할 수 있는 거죠 결론이 나버리고 야 병역 비리가 아니다 하면 그거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오히려 굉장히 좋은 이벤트가 되는 거죠 노인네들이 이러잖아요 우리가 뭐 세누리당에는 제대로 군대 갔다 온 사람도 없고 이런 얘기하면 너 이거 박우수 주신이 아직까지 그거 조작해가지고 그러고 있는 거야 그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미 성공 자아가 분리되어야지 가능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끌고 가는 거죠 근데 내가 궁금한 건 도대체 세누리당이 직접 나서는 것도 아니고 이게 듣보잡이잖아요 변이제 강용석 강용석 이번에 세누리당에서는 정식으로 까였잖아요 복당 신청했는데 얘네들이 이렇게 알아서 설치는 이유는 뭔가 저는 뭐 그렇다고 해요 그걸 의심하진 말자 진정성을 의심하진 말자 땅굴을 찾는 땅찻사 있지 않습니까 땅찻사 땅굴이 없는 거야 찾다 보니까 공백이 있잖아요 다 찾아서 살 일이 없어 이제 뭔가 새로운 활동들이 시작해야 되는데 돈 되는 것도 해야 되고 나라 사랑의 어떤 발로라고 보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조만간 서울시장도 저거 가짜다 박원순 아니다 박원순 아니다 클론이다 클론이다 박원순 클론설 외계인설 예전에 엠비각화가 청문회에서 그런 적 있었죠 내가 한 거 아니다 내가 한 거 아니다 계속 그 얘기만 하다가 말이 헷갈려하고 나 이명박 아니다 이런 적이 한 번 있었어요 아마 근데 이분들이라면 그거 믿을 것 같아요 믿죠 박원순이 갑자기 그냥 저는 박원순이 아니에요 저는 아니에요 아니구나 왜 이렇게 이분들 믿을 거라니까 또 이런 소음들이 있을 때마다 TV조선이나 종편에서는 존나 때려주는 거예요 강용석 나와서 설명하고 유튜브 올라가고 방송에 나온 사람들은 어르신들은 아 문제 있구나 약관들 병역비리 있네 이런 쪽에 언론 머리가 가능하다는 거죠 어떤 소재로서 굉장히 긴 장기간 오히려 결과가 안 나타나는 게 이득이 되는 그런 상품이에요 사실 강용석으로서는 지금 불륜 의혹 사건이 터져요 의혹이요 의혹 사건이 터지면서 방송에서 다 퇴출당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또 이슈에 중심이 돼 있으면 종편 방송에 출연할 수 있구나 종편에 얼굴이 끊이지 않으려면 자기가 계속적으로 이슈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이슈 웨이커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하나 있죠 그분이 방송을 출연한단 말이죠 그분이 무슨 어떤 이슈 논란으로 방송을 회차한단 말이죠 그 논란의 비중이 불륜이 더 큰지 공인의 아들을 계속 이렇게 무혐의 자기 의원직을 사퇴할 정도로 이걸 계속 되풀이하는 논란이요 뭐가 큰지 그러니까 저는 아니 강용석의 도도맘이랑 만나든 만나지 않든 사실이든 사실이지 않든 그게 무슨 상관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건 뭐 그냥 개인의 문제니까 만날 수 있는 거지 사실 만나면 어때 만날 수도 있고 만나지 않았을 수도 있고 저는 그건 전혀 상관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렇게 자신이 이걸 걸고 모든 의견을 존중한다고 얘기해놓고 의원직까지 내려놓을 정도의 이슈를 가지고 이것과는 천연 상관없이 방송 활동을 하고 있다 저는 이게 제일 이해가 되지 않죠 최근에 변희재 씨가 방송 나오는 빈도수가 많이 떨어졌어요 반장선거 탈락하고 나서 상심이 좀 큰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강용석 씨가 새롱당에서 완전 팽당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렇죠 그렇다면 이 모든 행동들이 새롱당의 똥꼬르빨을 빨아주기 위한 혓바닥 운동이었는데 끊임없는 구애 운동이었는데 구애를 했는데 자기가 차인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때 의기소침할 수가 있어요 저는 그래서 강용석 씨한테 힘을 주고 싶습니다 어떻게 찾아 뵙고 싶어요 아 그게 힘이 돼? 네가 가는 게 아 아까 전에 계속 트리오 트리오 하더니 내가 끼고 싶어 한 강이 되고 싶은 거야 왜냐하면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조갑재 씨도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이건 말도 안 된다 이거 뭐 하는 짓이냐 이거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면 새롱당의 반응은 매우 뻔한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얘네가 이걸 계속 까주는 건 좋아 하지만 우리랑 무관해야 돼 그렇지 우리랑 엮이면 안 돼 그렇죠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니까 하지만 얘네들의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한 번 논란을 제기하면 100군데에서 터진 다음에 무혐의로 처리되면 10군데에서 터지니까 그렇지 얘네들이 해줄 필요는 있다 아 네 자유부다 다시 보는 사람이 보면 박원순이 아들 한 7,8명 있는 줄 알겠어요 이게 한 그러네요 그러면 과연 이런 정말 얘네들이 파야 하는 곳은 어디인가 그렇게 병역비들이 많은데 얘들이 바로 그 유전이 터지는 곳을 옆에 놓고 그러게 엄한 데서 지금 삽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편이잖아요 우리 편 누가 건드려 그래서 이건 제가 하겠습니다 사실 새누리당 생누리당 군대 제대로 갔다 오면 사람이 없어요 찾아보는 게 의미가 없어 그냥 아무나 찍어도 돼 갔다 온 사람을 찾는 게 더 힘들어 지금 국가정보원 국정원이죠 국정원이 원래 국가의 보안을 책임지는 곳이죠 여기 원정이 이병호 의원인데 장남이 군면제를 받았습니다 유학을 사유로 신체검사 한 차례 연계하고 7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신체검사를 받았어요 아예 다른 나라를 눌러앉았군요 병명이 만성 사고최신염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거죠 사고최신염 연예인 병역비리 터지면 100의 9은 이겁니다 10의 9은 이겁니다 왜 이거는 손가락 발가락 없는 거랑 다르게 티가 안 나요 소변검사만 통과하면 되거든 그래서 이걸로 면제받은 연예인들 다시 군대 끌려가고 난리 났었죠 또 새누리당 김태환 의원 이분도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굉장히 대단한 분이에요 이분은 새누리당 폭행의 아이콘입니다 2004년에 60대 골프장 경비원을 때려갖고 폭행치로 고소를 당하셨어요 이런 깡패 같은 60대를 아주 호탕하신 분이네요 굉장히 호방하신 분이에요 지인 7명하고 골프를 친 다음에 클럽하우스 기분실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데 경비원이 술자리가 끝났나 이렇게 밖에서 슬쩍 쳐다봤대요 쳐다봤다고 나하고 눈이 마주쳤다 눈 안 깔아 기분이 나쁘다 걸떡 일어나서 쌍욕을 날리면서 손에 들고 있던 비닐 포장된 건어물 예 건어물 오징어 말린 황태 이런거였나보죠 이런걸로 귀싸대기를 후렸어요 이야 기분 좋겠다 그래서 이제 이 정도를 하실 분이라면 로봇이라고 봐요 로봇 그러니까 프로그램들은 조건반산적으로 프로그램되는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뜯어맞죠 차에 탔어요 근데 이게 생각해보니까 또 열받는거야 차 문을 열고 뛰어올라가 또 나가서 기빈실에서 이 기빈실을 치우고 있던 경비원의 배를 발로 걷어찹니다 이건 뭐 액션영화에서나 나오는 폭행 아닙니까 누워있는 사람 발로 똑 예예 쉬킹하는거 아니에요 2013년에는 회식 도중에 경찰청장이 국정원 사건에 대해서 보고하는 태도가 마음에 안든다는 이유로 경찰청장의 뺨을 후려갈깁니다 그러니까 그때 신분이 의원이었나요 의원이었죠 의원인데 경찰입니다 삼권분립이 되어있는 대한민국에서 그렇죠 한낮 의원이 사법부의 경찰을 태도가 마음에 안든다는 이유로 귀싸대기를 부렸어요 경찰사법부 맞아요 경찰사법부 맞지 사법부를 조지는 행정부야 경찰이 행정부야 사법부 아니야 아닐걸 잠깐만 자 경찰부에 싸대기를 때리는 이런 행태가 벌어졌습니다 사건분립 사건분립 그리고 새누리당 김장실 의원 중염으로 면제받고 김정영 의원 우술관절 운동장애 우술관 오른쪽 무릎이 이상하다고요 그리고 김인상 의원 근시 근시 이만호 의원 결핵 폐활동성 으로 면제받으셨고 이완영 의원 심실중격결손증 조혜진 의원 수액탈충증 홍일표 의원 만성간염 끝도 한도 없어요 엄청 많네요 변이제와 감성은 이것부터 파야 된다 바로 옆에 유전이 있어요 근데 원래 보통 제가 맨날 말하듯이 자기한테 밥주는 주인은 물지 않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이 도전정신이 있어서 어려운 걸 또 택하던 거야 어려운 거 이거 너무 쉬워 수학자들이 어려운 공식에 달려는 것처럼 누가 봐도 병역 비리가 확실한 걸 계진 않는다 1락1은 있는데 재미가 없잖아 리스크가 있어야 베팅하는 재미가 있단 말이에요 대단하네요 노페인 노게인 예스 리스크 예스 게인 이러기 때문에 고위험 상품에 투자하는 겁니다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예 아 그거 그거예요 생각이 안 났어 노 리스크 리스크 노게인이 아니라 하이리스크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네가 말하는 건 노페인 노게인이고 그래요 아무튼 강영석 씨 변희재 씨 파이팅입니다 파이팅이에요 멋있는 분들이에요 그럼 이주의의 정병가도 마치겠습니다 바쁘신데요 바쁘신데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골보로님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재밌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방송에서가 좀 진짜인 것 같아요 네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그래서 그런 얘기를 몇 번 했을 뿐이 제가 방송을 한 번도 듣지는 않았어요 네 근데 오늘 되게 재밌었습니다 이게 마치 방청하는 것 같고 아 공개 방송 뭐 다다음주에 하신다고 하니까 아 네 그래서 2월 마지막 주에 아 제가 스튜디오에서 들을 이게 아마 방송으로 듣는 것과는 또 다른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여기서 진짜 라이브로 이렇게 가능해져요 벽보고 대부분 저 벽보고 얘기하는 게 대부분 그게 저희 하이피델리티에서 음키 틀리고 뻘쭘할 때 눈 마주치지 못하니까 이렇게 벽보고 얘기하고 그러는데 뭔 소리예요 아무튼 그래서 저는 이렇게 스튜디오에서 직접 이렇게 얘기하는 걸 라이브로 들으니까 너무 재밌고 즐거웠습니다 그래서 공개 방송 때도 이렇게 다 같이 오셔서 아마 들으시면 네 네 이 가공된 거잖아요 어차피 팟캐스트는 그렇죠 가공 안 될 수가 없어요 저 빡가루 PD가 아무리 신경 안 쓴 날에도 일단은 자기 건 다 걸러내기 때문에 문제가 돼도 딴 사람이 문제가 되지 얘는 문제가 안 돼요 파이피델리티에서도 그런 거구나 맞아요 저만 욕먹었거든요 저번에 새롬이랑 싸운 거 녹음돼가지고 생각해보니까 우리 둘의 싸움의 원인들은 다 쟤야 그래 원인은 쟤는 쏙 빼고 나만 개새끼 만들고 그래서 실제로 아마 공개 방송 때 오시면 진짜 그 현장에서 이렇게 날것을 네 서슴없이 얘기하는 더 재밌는 이야기들하고 모습을 보실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뭐 많은 분들이 들으시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들으시고 그만큼 이제 인기도 좋고 한데 직접 한번 한번 와서 보고 또 이제 광고주분들 계실 거 아니에요 청취하시는 분들 중에 무슨 내가 자영업을 한다거나 내가 어떤 제품을 유통한다거나 근데 아 근데 모르겠어 이 팟캐스트만 들어서는 내가 과연 이 팟캐스트에 대해 광고를 듣는 게 효과가 있을지 잘 모르겠어 이런 분들께서는 한번 공개 방송 때 아 직접 와서 이 사람 댐댐이 아 그렇죠 훌륭합니다 그런 입에 담을 수 없는 얘기를 하면서도 얼마나 사람들은 순박해 보이는지 그렇지 해발금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 한번 보시고 광고를 좀 선뜻 결정하지 못하셨다면 공개 방송 때 오셔서 이 사람 댐댐이들 너클블러님이 역시 프로야 빡가능이 절대로 편집할 수 없는 얘기만 골라서 하고 있잖아 근데 아까 빡가능 에피소드 얘기해준 거 방송이 얼마나 나갈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에피소드요? 아 그건 뭐 원래 얼마나 살릴지 통보를 없애 버릴 수 있어요 아마 이번 회차를 들으신 분들은 이번 회차 게스트가 저인 걸 모를 수도 있어요 모를 수도 있어요 누구지 저 목소리는 아무튼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가능한 게 거의 없을 거래서는 여러분들의 궁금한 사연 답답한 사연 미쳐버릴 것 같은 사연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병신력 풀파워로 여러분들의 고민을 한방에 날려드리겠습니다 딴지 라디오 방송별 게시판에 여러와 같은 사연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 늙어버린 미소년 녹음 빡가능 편집 박수성 제작 딴지 일보 진행의 빡가능 거의 없다 박새롬이었습니다 너부리 편집장이 더러워서 그만하라고 해도 광고가 붙어있으면 저희는 다음 주에도 돌아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봐요 제발 제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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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